삼성 논자가 한국시간으로 2020년 8월 5일 밤에 새로운 디바이스 5종 갤럭시 노트 20,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 갤럭시 탭 S7, S7 플러스, 갤럭시 버즈 라이브, 갤럭시 워치 3, 갤럭시 Z 폴드 2를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태그크레이드 꿀단지PD입니다. 언팩 행사 전 너무 많은 내용이 알려져서 기미만이 빠지긴 했지만 공개된 5종의 디바이스가 어떤 스펙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제품 소개 전에 언팩 행사 분위기를 짚고 넘어가면 삼성 논자의 8월 5일 갤럭시 언팩은 제품을 소개한다기보다는 각각의 디바이스가 어떻게 하나의 삼성 에코 시스템 안에 있는지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이 나오다가 뜬금없이 갤럭시 탭 S7이 등장하고 다시 노트 20이 나오다가 버즈 라이브가 나오는 등 조금은 어수선한 느낌이 있었고 그 와중에 넥스트 노머를 너무 반복해서 강조하다 보니까 언팩 행사가 아니라 박람회 기조연설을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입니다. 언팩 행사는 사실상 갤럭시 노트 20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해도 거언이 아니고 메인 디바이스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소개했습니다. 사실상 갤럭시 노트 20은 메인 모델의 라이트 버전인거죠. 갤럭시 노트 20과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의 세부 스펙은 언팩 전에 알려진 내용과 다른 부분이 하나도 없어서 언급을 생략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깐 멈춰서 지금 나오는 스펙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는 4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노트 시리즈의 정체성인 S펜입니다. 언팩 간에 S펜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이번에 레이턴시가 26ms에서 9ms로 줄어들고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와 만나서 더 좋아졌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갤럭시 노트 20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두번째는 울트라 와이드 밴드 UWB를 이용한 806 기능을 탑재해서 기존보다 더 빠르게 퀵시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UWB는 초광대역 통신으로 100Mbps에서 1Gbps의 속도를 보장하는데 와이파이와 같은 속도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전력 소모도 와이파이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입니다. 세번째 포인트는 다른 OS나 다른 디바이스와의 연동성에 있습니다. 이미 갤럭시 스마트폰은 어느정도 윈도우 10 기반 PC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메시지, 알림 확인, 갤러리 측은 이미지 확인 등에 더해서 PC에서 작업 표시줄과 시작 메뉴에 스마트폰의 앱을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단축키를 만들 수 있고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PC에서 스마트폰의 여러 앱을 동시에 띄워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갤럭시 노트20의 삼성 노트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노트 아웃룩이 자연스럽게 연동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 노트에 메모한 내용이 PC 원노트에 동기화가 되고 이 내용을 바로 아웃룩으로 붙여 넣어서 메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와 윈도우 사이의 경계선이 조금 더 많이 사라진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밖에 무선으로 스마트 기능이 있는 TV와 삼성 덱스로 연결해서 TV 화면과 갤럭시 노트20 화면에서 각각 다른 앱을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번째 포인트는 엑스박스와의 협업을 통한 게임 플레이입니다. 갤럭시 노트20은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마인크래프트 던전, 포르자 호라이즌4 등 100여개의 엑스박스 게임을 스마트폰으로 9월 15일부터 즐길 수 있습니다. 이때 엑스박스 게임이 최적화된 블루투스 게임 컨트롤러가 별매가 가능하고 사전예약을 하게 되면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갤럭시 노트20은 8월 13일까지 사전예약 진행 후 14일부터 사전개통 21일에 공식 출시되고 가격은 노트20이 119만 9천원, 노트20 울트라가 145만 2천원입니다. 갤럭시탭 S7과 갤럭시탭 S7 플러스의 스펙도 언팩 전에 알려졌던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지금 화면에 나오는 스펙표로 설명을 대신합니다. 궁금하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추고 살펴보세요. 국내 출시 제품에서 5G는 플러스 모델만 지원합니다. 갤럭시탭 S7은 5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S펜입니다. 노트20과 노트20 울트라에 차등을 준 것처럼 갤럭시탭 S7에서는 새로운 S펜을 만날 수 없고 갤럭시탭 S7 플러스에서만 120Hz 주사율과 시너지를 내는 9mm 스컬 레이턴시 S펜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S펜을 활용한 앱 3종입니다. 안드로이드 태블릿에서 처음으로 웹툰, 만화, 애니메이션 등을 제작할 수 있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를 지원하고 노트 필기 앱, 노트 셀프와 그래픽 디자인 제작 플랫폼 캔바를 선탑재했습니다. 세번째는 별매인 북커버 키보드인데 ESC, 딜리트, 삼성 덱스 연결 전용키 등 직관적인 별도의 기능키를 제공하고 전작 대비 터치패드가 커져서 노트북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얼추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번째 포인트는 카메라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태블릿 카메라는 세로로 세웠을 때 상단에 있었는데 갤럭시탭 S7은 가로로 눕혔을 때 상단에 있습니다. 태블릿을 이용해서 화상행위나 온라인 수업 참여 등을 하는 2020년에 변화된 삶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죠. 다섯번째 포인트는 세가지 앱을 활용할 수 있는 멀티 액티브 윈도우인데 개인적으로 갤럭시 폴더에서 잘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라서 화면이 더 큰 갤럭시탭 S7에서 유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탭 S7은 국내에서 8월 18일 사전 예약에 들어가고 9월 3일 공식 출시됩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따로 공개하지는 않았는데 해외 가격은 갤럭시탭 S7 LTE 버전이 749달러 와이파이 버전이 649달러 갤럭시탭 S7 플러스 5G 버전이 1049달러 와이파이 버전이 849달러입니다. 다음으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살펴보면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을 탑재한 오픈형 무선 이어폰이라는 점이 핵심 특징이고 3개의 마이크와 가속도 센서를 활용해서 사용자의 음성에 초점을 맞춰 음성 신호를 개선해 통화 품질도 향상되었고 녹음 성능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노트20으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조금 먼 거리에서 무선 마이크 대신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해당 내용은 리뷰 영상에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성능과 함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갤럭시 노트20 또는 갤럭시탭 S7에서 두 대의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동시에 페어링하는 버즈 투게더 기능을 지원해서 하나의 디바이스로 같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커플이 태블릿으로 영화를 함께 볼 때 좋을 것 같네요. 갤럭시 버즈 라이브는 공개 후 바로 판매를 시작했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그랬던 것처럼 한정 기간 동안 판매처별로 다양한 케이스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198,000원입니다. 41mm와 45mm 두 가지 크기로 출시되는 갤럭시 워치3는 언팩 행사에서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했습니다. 건강관리 기능으로 혈압, 심전도,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할 수 있고 혈액 내 산소를 측정해 일정 시간 동안 얼마나 효과적으로 호흡하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트니스 기능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달래기 분석 프로그램으로 달래기 자세의 좌우 균형을 실시간으로 분석해주고 최대 산소 섭취량 확인도 가능합니다. 그 밖에 수면관리 기능 등을 소개했는데 이미 기존에 있던 것들로 새로운 내용은 없었고 한 가지 눈여겨볼 요소는 낙상 감지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가 넘어진 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지정된 최대 4명의 연락처로 SOS 알림을 보내고 그 중 설정해둔 한 명에게 통화를 연결해 비상상향에 대응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갤럭시 워치 3 역시 갤럭시 버즈 라이브처럼 이미 판매 중이고 가격은 LTE 모델 45mm가 52만 8천원 41mm가 49만 5천원 블루투스 모델이 45mm 47만 3천원 41mm 42만 9천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갤럭시 Z 폴드 2는 삼성에서 직접 언팽 행사에서 하이라이트라고 말할 정도로 힘을 줘서 소개했고 BTS가 갤럭시 Z 폴드 2를 가볍게 평가한 영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갤럭시 Z 폴드 2는 세부 스펙을 별도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제품 네이밍이 갤럭시 폴드에서 갤럭시 폴드 2가 아니라 갤럭시 Z 폴드 2가 된 것은 앞으로도 계속 Z를 폴더블 폰의 네이밍에 사용하겠다는 것을 임미합니다. 갤럭시 Z 폴드 2는 4가지 포인트를 짚어볼 수 있는데 첫번째는 전면 스크린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지난 9월에 구매해서 메인 폰으로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4.3인치 전면 스크린이 불편해서 항상 펴서 사용했는데 그 크기가 6.2인치로 커져서 전면 스크린의 사용성이 좋아졌습니다. 두번째는 메인 스크린의 크기가 7.6인치로 역시나 전작의 7.2인치보다 조금 더 커졌는데 이런 형태의 폴더블 폰을 사용하는 목적이 펼쳤을 때 큰 화면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세번째는 메인 디스플레이 인피니티 O 적용입니다. 갤럭시 폴드를 사용해보면 전면 카메라가 디스플레이를 가리는 부분이 영상을 보면 게임을 할 때 많이 거슬리는데 인피니티 O가 적용되어서 큰 화면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번째는 하이드 어웨이 힌지입니다. 하이드 어웨이 힌지는 갤럭시 Z 플립에 적용했던 방식으로 완벽한 프리스탑 힌지는 아니지만 115도, 90도, 75도에서 멈추는 게 가능합니다. 전면 디스플레이가 6.2인치로 커졌기 때문에 특정 각도에서 멈춰두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 힌지를 변경하게 된 이유입니다. 갤럭시 Z 폴드2는 글로벌 기준 9월 1일 사전 예약에 들어가는데 국내 사전 예약 및 출시 일정은 공식적으로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 밖에 갤럭시 Z 폴드2와 갤럭시 워치3, 갤럭시 버즈 라이브가 한 번에 들어있는 톰브라운 에디션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시간으로 2020년 8월 5일 밤에 진행된 삼성전자 언백 행사에서 공개된 신제품 5종을 빠르게 살펴봤고 더 자세한 내용은 각 제품의 리뷰 영상을 통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 영상도 괜찮고요. 이것도 볼만해요. 최신 영상이에요. 다음 영상은 여기까지. じゃあwol2에 다하 ваш 장관을 준비했어요. 아멘